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어서 당뇨병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암, 자가 면역성 질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당뇨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단순한 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당뇨병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에요. 문제는 왜 소변에 당이 나오느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소변에 당이 나오느냐? 그거를 알면, 그 원인을 알면 당뇨병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이 뉴스타트로 정말 간단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무슨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병입니다. 우선 당뇨병 자체에 설명을 하기 전에 당분이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물질인가? 당은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는 뭐예요? 희발유, 기름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자동차로 간주한다면 당이 바로 희발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그 희발유를, 그 기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태워서 사용합니다. 연소를 시켜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여요. 어디서 태워요? 엔진이죠. 우리 세포들도 이렇게 같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들도 당이라는 연료를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태워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포가 작동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에도 엔진이 있는가? 세포는 1r Ideal Dataogue toutes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포의 핵을 열어보면 뭐가 있더라고요? 염색체는 무엇이 있나요? 실뭉치인데 그것은 유전자 덩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 땅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엔진입니다. 이 세포의 엔진인데, 이 엔진을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당분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에 접해서 이 세포가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4개만 그리겠습니다.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어야만 당분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공급받아요? 산소도 공급받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혈관하고 분리되어 있는 세포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저게 엔지니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날 기운이 없다고 해요.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맨날 기운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하면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4기통짜리가 있고 6기통, 8기통, 12기통 벤츠를 한번 타봤어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엔진 기통수가 많을수록 기름을 많이 태우고 많이 태울수록 힘이 많이 나요. 12기통 벤츠를 한번 몰아봤어요. 보통 모닝 차들은 4기통입니다. 4기통들은 기름을 많이 안 태우면 못 태웁니다. 힘이 별로 없죠. 그래서 4기통이 통을 타고 강원도 비탈길로 이렇게 하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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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평이 많아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런데 8기통, 12기통 특히 아주 부드럽게 싹싹 나갑니다.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몇 개씩이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달라요. 힘이 달라요. 그래서 대개 보통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는 약 2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각 사람마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비탈길도 금방 올라가고 그런데 이 4기통 짜리 사람들은 맨날 피곤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 먹으면 힘이 날까? 여러분, 4기통 짜리에 기름 아무리 비싼 거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뭘 먹어도 힘이 안 납니다. 힘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희한하게 변합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무엇에 따라서 변할까요?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처럼 운동을 착실히 하시고 피골도 다녀오시고 너럭바위도 가시고 너럭바위 그 이상으로 가시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가면 굉장히 가팔라요. 길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거기 올라가면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래서 애를 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럭바위까지만 딱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이후로 운동을 착실하게 하시면 꾸준히 여러분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숫자로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운동을 선택하느냐 운동을 안 하기로 선택하느냐 우리는 선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자. 그래서 운동을 선택했다.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어야 안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인간은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멋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신 분이 계속해 주니까 그게 꼭 누가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철저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선택. 그 선택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딱 줘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제일 많은 운동선수는 마라톤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 2시간 이상을 계속 달리니 에너지를 굉장히 생산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세포를 떼서 혐의가 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500개, 600개 이렇게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기부수를 했다. 이제 뛸 수도 없어. 그래서 한 3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운이 없어. 그럼 그날부터 또 뛰기 시작하면 다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운이 나면 운동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기운 안 나도 운동하면 힘이 나게 돼 있어. 그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꾸로워요. 참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까 우리 방금 간장 하신 분이 그러죠. 하루에 두 시간씩 나는 웃기려 그리고 웃어 가지고 뵙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노만 카즌 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책을 써 가지고 이 분은 웃어서 고질병인 루마치소성 관절염이 다 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웃어서 웃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박수를 치고 싶어야 치지.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악령이 들어와서 항상 박수 칠 기분이 안 나도록 하면 이 사람은 평생 안 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를 치고 싶지 않더라도 박수 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생명체의 놀라운 질입니다. 너희들은 선택만 해라. 선택한다면 내가 해줄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비조물이고 장조주가 있어. 그 장조주는 나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일단 선택이 먼저야. 그러면 장조주가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겠죠.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나라는 게 알고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나를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잘난 것 끝에도 그걸 알고 보면 내 속에 든 영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건 없어. 그래서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항상 나 중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고 싶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운동하기 쉽지만 운동하기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해도 힘이 들지 않도록. 그럼 장조주가 미토콘드리아를 또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의 피입니다. 빨간색 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혈구라고 합니다. 적혈구는 이 안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 속에 까만색 점이 당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당분이 분자 구조가 조금 크니까 반드시 이 세포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당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소는 이거는 분자 구조가 아주 당분에 비교하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문이 열리고 달고 할 것 없이 그냥 세포막을 스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산소가 필요해요? 연소를 하려니까. 그 산소는 연소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그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저 당분을 태울 수가 없어요. 연소시킬 수가 없어요. 연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첫째,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연료 있고 산소 있다고 연소되는 건 타지 타는 건 아니에요. 뭐가 딱 있어야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맨날 자동차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차해 놓은 자동차 엔진에 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있어요. 그래도 안 타잖아요.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새는 이것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이것이더라고요. 요새는 이것이더라고요. 이것을 타면 왜 엔진에서 휘발유가 팍 하고 타요? 이것은 스파크예요. 스파크. 이러면 휘발유가 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러면 스파크가 탈거죠. 스파크가 없으면 안 타요. 연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가 와야 된다? 스파크가 와야 된다. 스파크. 스파크. 스파크는 뭘까요? 스파크. 스파크.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스파크라는 것은 특수 주파수의 강력한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없는 스파크가 없을 때는 여러분 세포에 스파크가 전혀 없을 때는 이게 잘 안 타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지루해. 지루한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지루한 때는 뭐가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것과 지루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진선미가 뭐예요? 자꾸 들어와.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네 정말. 진선미가 막 계속 들어오네요.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오면 스파크가 일어나. 아시겠죠? 그런데 지겹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이라는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감동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름다울 것도 없고 지겨워. 그것도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직업이라는 게 점점점점 사람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가서 그 생산라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꼭 같아. 꼭 내가 뭐 같아? 기계 같아. 그래서 지겹습니다. 제일 안 지겨운 일이 안 지겨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 게? 이상구 박사가 제일 안 지겨워. 왜? 이제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 그렇죠? 살려내려면 뭐가 자꾸 있어야 돼? 스파크를 자꾸 줘야 돼.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원고 보고 강의하는 때 있습니까? 원고 보고 하면 누구는 A4 용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겨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영감적인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서면 그냥 강의가 줄줄줄줄줄 나와. 그거 어떻게 나올까? 저도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말이었던데 막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다 했어?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준 말이에요. 그런 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반짝반짝 스파크해요. 그것이 제일 안 지겨워요. 그런데 뭐든지 외워서 해야 되고 이러면 기계가 돼 버려. 왜? 그건 영이 필요 없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겨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 나는 인간인데 마치 기계처럼 살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 영화를 본다. 뭔가 깨달음이 오고 배우는 게 있고 그렇구나. 이럴 때 안 지겨운 거야. 그럴 때가 스파크가 많아. 아시겠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산이 되냐면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당분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를 잡수신다. 현미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탄수화물들을 먹어요. 그 탄수화물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전기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어디서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도 몰라요? 탄수화물은 식물이 만드는 거예요. 식물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광합성. 빛으로 무엇을 합성한다. 이 말이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햇빛이요. 햇빛으로 무엇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으로 합성된 물질이 탄수화물이다. 이 말입니다. 햇빛으로 무엇을 합성하면 탄수화물이 나와요? 이것도 대답 못하면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다. 햇빛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물질을 합성하면 탄수화물이 나와요. 탄수화와 물을 합성하면 탄수화물이 나오지. 그 답이 다 있잖아요. 참나.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알아야 될 건 모르고 몰라도 될 것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알아야 될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물이 생명이래. 물은 물이지 왜 물이 생명이요? 그리고 공기가 생명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저도 옛날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물이 생명이지 뭐 당연히. 물이 생명이래.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 가보니까 식당에 물은 생명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꺼진 유전자를 키워줄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물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이런 사실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햇빛이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 주실까? 탄소는 뭐예요? 탄소는 C입니다. 탄소와 여기는 물, H2O가 있어요. 이 물은 뿌리로부터 식물이 빨아 올린 거예요. 어디에? 잎사귀에. 탄소는 어디서 온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CO2, 탄산가스를 잎사귀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잎사귀에서는 이 O2는 내보내버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참 잘 되어있죠. 우리가 내뱉어놓은 CO2를 식물은 흡수해서 우리가 다시 산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가본, 탄소는 자기들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O2는 내보내요. 여러분들 숨 쉬십시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우세요. 그게 창조주가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O2는 위로 가서 적격으로 들어가고 남은 C 가본이 여기 온다. 이것을 합성해야 해요. 합성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도록 하지 말고 합성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도록 하지 말고 합성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도록 하지 말고 합성한다는 것은 화합 또는 부쳐야 해요. 부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탄소하고 물은 붙을 생각이 없어요. 탄소는 실제로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탄소를 흑연이라고 해요. 옛날 연필심. 그런데 이제 진짜 탄소는 숟가루입니다. 새까만 숟가루. 그것이 탄소입니다. 이제 숯을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합성돼, 안 돼? 안 됩니다. 잘 섞인 것 같은데 조금만 놔두면 숟가루 깔아앉고 물을 하고 분리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붙을 생각이 없는 화합될 생각이 없는 이 두 가지 물질, 탄소와 물을 붙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에너지야. 에너지는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왜? 탄소하고 물 사이에 뭐가 와야 돼? 사랑이 와야 돼? 그러면 얘들이 붙는 거야. 그 사랑하도록 해주는 에너지가 전기예요. 전기. 그런데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햇빛이라고. 햇빛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붕에도 전광판이 있어요.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태양광선이란 것은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은 꾸준히 발전을 해서 전자파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미토컨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면 찌지직.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이 CH2O라는 탄수화물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당분이에요. 그래서 당분을 먹으면 우리가 사실은 당분을 먹는 게 아닙니다. 당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 탄수화물, 즉 탄소와 물을 합성시킨 뭐를 먹는 거예요? 태양빛을 먹는 겁니다. 전기를 먹는 거예요. 잘 해놨죠? 끝내 좀 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필요하죠. 그렇죠? 전기, 태양광 속에 있는 전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C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C를 내버려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내버려야 해요? 식물이 우리에게 준 O2를 숨 쉬어서 들어오면 이것을 CO2로 만들어서 탄산가스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 놓은 그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내버리고 물은 어떻게 내버려요? 소변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남는 건 뭐게? 전기만 남아. 그래서 태양에서 발전한 전기를 어떻게? 우리 미토콘드리아까지 옮겨 주는 거야. 뭘 만들어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광합성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좀 걱정들 하들 말아. 그것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겠죠? 저는 진짜 믿고 맡길만 해요. 진짜 믿고 그냥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제일 편리해요.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유전자를 켜졌으면 좋겠는데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제발 이래 쌓지 마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스파크로 연소를 하면 전기가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기운이 있어야 되겠는데 뭘 먹으면 기운이 날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깨달아 가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돼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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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가! 이따가면! 이따가! 이러다. 이따가! 이따가! 이따 ESPonation 이따 는 쉬워요. 이런 연습생 것은 이따가! 그래서 이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열도 생산, 열도 만드는 전기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선미의 에너지, 이거 생기야 결국. 생기를 미토콘드리아에 보내 가지고 탄수화물을 연소시켜서 드디어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거죠. 이래서 이 에너지가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은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잘 생산이 되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 피곤해.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동도 뭐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운동이 저렇게 좋구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운동에 욕심을 내요. 운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하려면 뭐든지 적당히 하려면 결국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운동을 했더니 아이고 그 다음날 뭐예요? 강의 시간도 너무 피곤하구나 이렇게 되면 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게 절제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혈당.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당이 문이 잘 열려서 미토콘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기를 받아서 스파크를 받아서 잘 타면 당뇨병 걸릴 리가 없죠. 본래는 이렇게 당뇨병이 난 것은 안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유전자도 손상 지키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받고 나면 피곤해요? 안 해요? 그러면 또 운동 안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쑥쑥쑥쑥 줄어.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운동 하려면 더 힘들어. 더 피곤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적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혈당을 많이 받아들여서 잘 태워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니까 소변으로 나가야 될 만큼 혈당이 남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은 무슨 병이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왜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스트레스받고 그러니까 당을 충분히 태울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 생산을 못 해 가지고 피곤하면서 당을 못 태우니까 피 속에 혈당이 남아 돌아가서 결국 소변에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 미토콘드리아 숫자의 측면과 스트레스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당뇨병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걸릴 수 있느냐를 미토콘드리아 차원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그것은 스트레스에다가 결국은 뭐예요? 운동 부족이야.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정상이라고 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정상이라고 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피 속에 있는 그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충분히 잘 들어가서 타주면 당뇨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타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려면 첫째, 뭐가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 돼. 이렇게 문이 열려야 돼. 그러면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은 저 문이 잘 열리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죠?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누구든지 알아들어. 그리고 재밌어도. 그러면 이 문이 열리는 그 과정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열릴까? 이것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열리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게 꼭 엘리베이터 문처럼 돼 있어. 그 엘리베이터 문은 문을 당겨서 열어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그 옆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되도록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딱 있어. 희한하게 돼 있어. 하여튼 그러면 저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가 와서 저 스위치를 뭐예요? 눌러면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뭐가 와서 저 스위치를 눌러나 보니까 그게 인슐린이라는 물질이야.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어디서 생산돼서 와. 그래서 와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러주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해요? 최장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야, 이제 우리가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알았다. 최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는 병이겠구나. 그러니까 당뇨병에 진짜 문제는 어디 있겠구나. 최장에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의사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 생각이 틀렸어. 왜? 당뇨병 환자들도 최장검사를 해보니까 멀쩡해? 그리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양도 뭐예요? 정상이야?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릴 리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 최장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어. 그러다가 어떤 의사가 우연히 그 오래된 건물에 아주 뭐 한 40년, 50년 된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런데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무엇에 문제가 생겼다? 스위치가 아하! 이 스위치에 문제가 생긴 게 당뇨병이 있겠다. 그래서 스위치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스위치가 둔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스위치에 파란색 덮개가 덮여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덮개가 없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만 스위치에 덮개가 붙어 있어요. 덮개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눌러도 이게 예민할까? 누가 둔할까? 둔하지. 그러니까 인슐린을 더 줘야 된대.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더 주면 더 줘서 덮개 때문에 둔해진 스위치를 세게 눌러주니까 그때 조금 열려가지고 혈당이 미터콘드레가 들어가서 혈당 조절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자, 이제 문제는 뭘 밝히는 게 중요합니까? 뭘 밝혀야 돼? 스위치는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덮개가 없는데 이 덮개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 덮개는 이 덮개를 고학자들이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틴. 왜 레지스트 라고 붙였냐면 인슐린이 누를 때 이걸 저항해서 스위치를 둔하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해서 레지스트 인 물질 또는 인슐린, 인슐린 저항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보니까 아, 여기에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게 켜졌어.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덮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니,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로 덮어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덮개를 생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활발하게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스위치를 맨날 사용을 해야 되니까 덮개를 덮어둘 이유가 없어. 그러면 덮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운동 안 하는 사람. 맨날 뭐 비스듬히 들어놓아서 운동해봐요. 이거 밖에 아니야. 가끔 하는 운동은 고도리나 치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가지고 당분을 미토콘드리어로 보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유전자에서 덮개를 만들어내가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뇨병 걸린 것도 보니까 누구의 뭐로 걸린 겁니까? 나의 선택으로 걸린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왜 하나님이 당뇨병에 걸리겠다고 하냐. 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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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구요. 아버님이 돈을 사업을 잘해서 풍부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부터 교회를 착실히 나가라. 그래서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랬더니 딸이 나 선교사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중풍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했더니 어머니가 중풍에서 낫어.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그랬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선교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선교사 한다고 그랬지. 자기가 선교사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낫고 나서 너 그래도 선교사 해야지. 하나님이 내 중풍 낫게 해주셨지 않냐. 선교사 해야지. 그래서 또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엄마가 쓰레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선교사가 됐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 심각한 신앙 강정이에요.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착해졌다고요. 이런 강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꾸로 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 돼요? 초건적이죠.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당뇨병을 걸리게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암도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할 리가 없다고요. 이게 다 나의 선택으로 내 유전자가 변질된 거고 이런 나의 문제지.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기만 열면 하나님은 낳게 해주시는 분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은 암 걸린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인지 우리 이걸 죽게 하려고 혼내려고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병을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면 참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병을 걸리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걸리게 했다고 그럴까? 그거는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라도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분은 자기 잘못으로 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자식이 나이가 빨리 들면 18살이 되면 차를 사줘야지. 그래서 18살이 되자마자 차를 사준 거야.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이 아빠는 그렇게 꿈꾼 거야. 그래서 아빠가 차를 사주고 운전면허 공부하는 것 도와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아빠가 너 약속해. 절대로 과속하지 마. 그리고 운전하면서 뭐 해? 핸드폰 하지 마. 그리고 반드시 뭐 해? 안전벨트 해. 이 자식이 그냥 신나가지고 과속을 하면서 안전벨트도 안 하고 친구한테 쳐놔서 예! 기분 좋다. 꽉당! 아빠가 사고 냈어. 아들이 사고를 냈어. 그러면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병원에 와서 뭐라 그러게 너 과속했지? 나 안전벨트 해산 안 해서 안 했지? 핸드폰 해산 안 해서 안 했지? 치료비는 네가 다 물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내가 너를 차를 너무 일찍 사줘가지고 이렇게 이 아빠의 실수 때문에 네가 사고가 났구나. 내 잘못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걸린 병도 자기가 걸리게 했다고 기록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은 항상 감성적이야.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성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무선적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에요. 그 성경의 수많은 감성적 표현을 다 이성적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십니다. 하여튼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암이나 걸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수긍을 해요. 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암 안 걸린 건강한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하죠? 아닌데 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왜? 학문적으로는 아니에요. 학문은 뭐만 다루고 있어요? 이성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문제는 저는 이성만 다루고 감성적인 것마저도 뭐예요? 이성적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 이게 모순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혼내려고 암 주신 거 아닙니다. 호흡으로 이럴 때 유전자 켜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진짜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감동이죠. 그때 스파크야. 이래서 당뇨병도 낫고 암도 낫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렇게 돼 됐어요. 그러면 운동부족 왜 운동부족이 당뇨병의 결정적 원인인지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지방식사 고지방식사 그래서 고지방식사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 이런 거는 음식으로 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피와 기름을 벗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 것 지켜서 구움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기름을 피하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야. 그래서 기름기 삼겹살 이런 걸 먹으면 여러분 피가 끈적끈적 해져서 모세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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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혈구 그래서 이 사람은 적혈구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삼겹살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 해져서 이 모세혈관 흐르는 적혈구들이 이렇게 서로 끈적 해서 붙어버립니다. 그럼 모세혈구가 막혀요. 모세혈구가 막히면 적혈구들이 통과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산소 공급 안 되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면 문 열게? 안 열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스트레스 운동부 고지방 식사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 1967년 나이 꽤 먹었네 그러고 보니 1967년 에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도와줘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서울역에 있던 구식 다 치우고 신촌에 최신식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병상도 제일 많고 그때 세브란스 댕긴다고 폼 잡을 만했어요. 그 큰 병원에서 그 당시에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고지방 먹어서 안 먹어서 안 먹어서 삼겹살 구경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돼지고기 먹어봐요. 어떻게 먹었어요? 수육 만들어서 기름 먹으세요. 그다음에 운동부족 있어? 없어? 없어? 맨날 걸어당겼어? 학교 가는 것마도 한 시간 걸려. 당뇨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당뇨병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은 그 당시에는 이런 당뇨병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상 당뇨병이 안 걸리게 되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아시겠죠? 참 무식했던 때예요. 지금 당뇨대란 그러잖아요. 몇백 명이 당뇨병 왔는데 당뇨병은 뉴스타트 하면 자, 이제 낫는 법 나와서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낫는 법 운동하고 또 뭐 그렇게 군지렁거리지 마시고 뉴스타트 하면 낫는다 뉴스타트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뭐만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받으면 당뇨병 문제 없다 당뇨병은 진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하시면 아주 쉽게 한 달 두 달 만에 당이 딱 잡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일단 뭐를 가지셔야 돼? 아 그렇게 낫게 되어 있구나 알겠다 이래 가지고 나는 그러면 뉴스타트를 지금부터 선택한다 그래서 하시면 나머지 유전자 안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덮개 유전자 저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줘요 우리 인간은 당뇨병 고칠 수가 없어 우리는 뉴스타트를 선택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정말 생명을 선택하시면 이거는 나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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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